랑싹 랑 같이 또 바로 그리고 바이든 다시 다 바이든 도쥬 모아 도둑 맞아 넌 날 막을 수 없지 아들 아 라 라라스! 라라스! 클밍 오버! 컴온! 러스! 아파로우! 그리고 샘! 헬리콥터 타면 너 추격.. 너 그냥..너..그냥 끝나 너.. 아 점심 먹었냐구요? 뭐 먹었어요? 게임이 기네요. 흐흐흐흐흐흐흐 게임이..참..기네연? 왜 안올라가지고..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맞는데? 이거 아닌가봐. 내가 봐. 그러면은 내가 또 길을 찾아야 된다는 소린데.. 끈찍하군.. 저희 완.. 이쪽으로 로프를.. 아하.. 그렇구만 저기구만 간다 신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헐 빨리빨리 헛! 자!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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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! 됐다 이제 여기서 이걸 아아 타면 안되는데 타면 뒤져요 미친 타면 뒤져요 빨리빨리 아 미친 달리에 부산하네 헉! 달려 달려 야 어떻게 건드려나 아하하하 아하하하 어허어어 왜 뒤로 가나 어머 어머 다리가 삐끗했어요 앞에으로 가는 길을 내려야되는구만 아니 뭐야 아 내가 누르는게 아닌가 이거? 기다려봐 템블러 내가 누르는게 아닌가봐 뭐지? 아 에스로 눌러나 아 에스로 기다려봐 아 뒤로 가는 키? 아 그렇구만 간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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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어어 어 오 어 발버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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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악 예쁘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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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달려! 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! 점! 헬기 타면 뒤져요 헬기 타지마요 헬기 타면 뒤진다 진짜 내 말을 안 믿.. 내 말을 듣고 가야되는데 내 말을 들어야되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! 호호! 짬! 빨리! 아 빨리 가야되는데 빨리! 와 얘 무너졌겠다 어! 옆으로 옆으로 위로 위로 옆으로? 천천히? 점!프를 해서 다시 위로 야 끊어진다 끊어진다 와우 오! 됐어! 여기서 옆으로? 실제로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쥬잉! 오! 이런 일 벌어지기 전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겠죠? 무서워서 타면 안된다니깐 아 아 라라 너도 라라 어떡해 빨리 빨리 내가 뛸게요 뛸게요 나 손 손 손 손 어? 손을 내 법이라고? 헬리콥터 무빙거지 여기서 더이상 가면 안돼 아 이렇게 뭐 미친 젠 죽여 죽여 아 가면 죽는만 총을 들어야 어? 말을 듣네 와 라라 때문에 부서진 것 보다 어떻게 해도 부서졌을걸요? 탈출을 해도 날씨때문에 부서진 상황이고 착륙을 했어야 됐어 헐 아으으 내 무릎 오 오 오 오 일어나자마자 환영식인가 뭐야 뒤에 든든한데? 총알없다 망했다 그거같애 메이플스토리의 나무 도끼 나무 몹인데 도끼 달린 몹 있잖아 그거같애 어 스톰프 엑스톰프인가? 오케이 어깨니? 미친 입다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? 어 저건 진짜 사진 같은데 진짜 사진데 가져온 것 같아 응 왜 이래 시비지? 그럼 니가 고치던가 이런 사가지 없는.. 야마타의 신비랑 힘있고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.. 선행아 내 알 나도? 내 알 나도? 아 내 알을 나도? 아.. 거절이요.. 저..아무에나 낳는 사람 아닙니다. 제가 좋아하는 사람.. 이랑 결혼해서 알을 낳을 겁니다. 포위를..아래 못낳았어.. 어떻게 해야 떠날 수 있지 이거? 그 답변에 도착할 수 있을까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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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캠프 왜 안 돼? 여기 캠프 안 돼? 그냥 가야 되네. 아 여기다 캠프가 앞에 있었구나. 여기, I'm alive, and I'm certain that no boat or plane is going to get us off this island. At least not yet. I know the answer has something to do with Himiko and that monastery. They have to do something. This Chinese dagger is extremely old. Dad had a similar one in his collection. Ah, what is it? Ah... This is the place where I left here. I can't get the wrong path. I can't get the wrong path. I don't know. I can't get the wrong path. It's better to give up now before the dogs find you. Come out, come out. 아, come out. Be a cat. They dare to go and break it. Come out, go out. Shazam. You have to find people here. You don't have any cat. I can't follow cat. I can't find anyone else. 아닌가? 다행이다 다행이구나 죽었지? 총 쏠 뻔 잣 됐다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데 어디로 숨어야 되지? 이쪽에 쏘면 될 것 같은데 저기 하면 맞네 엄청 많네 그럼 이거를 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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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됐다 들켰다 한 번에 안 죽었어 쟤 뒤진다 망했어 아.. 한 번에 안 뒤.. 아악! 아 미친 걔가 나오네 거기서 어? 여기 어디죠? 이렇게 가면 되는 건가? 어? 걔가 변수인데? 어떡하지 걔? 진심? 아 진심 어쩌지? 늑대 때문에? 쟤 아 이거 들키면은 이거 그냥 총 바로 들어야겠어 이건 총이다 무조건 빠졌지 저게 암백 타고 올라가야 되네 암백 타고 올라가 봐야겠다 조심해서 올라가 보람빨이 드는 날 날 보러 와요 내려가면 괜찮을려나 이거? 쓴 없어 확실하지 않은 건 쏘지 말.. 자 위치 올라가고 난리네 여기 지나가면서 알지 안 되기 진짜 어 미친 존나 스릴 존나 스릴 일단 저쪽으로 한 번 가야 되겠군 이제 나 화살 없는 거 아니지 이제 나 화살 없는 거 아니지 졸 스릴 이 스릴 어쩔 거야 이거 어 뭐 어 이거 뭐 들어 이렇게 저쪽으로 가면 되는구만 뒤졌지? 책이 넙지? 아 이거 어떻게 죽이지? 다 내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애 그치 저거부터 먹어야 꽉 찼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애 기다려봐 힘들었다 나 쉽게 안 뒤진다 나 쉽게 안 뒤진다 했다 나 쉽게 안 뒤진다 난 쉽게 안 뒤진다 했다 나 쉽게 안 뒤진다 했다고 아 저기 피터 총알이 날라오네 미친 미친놈 어디있지 또? 끝인가? 어 왼쪽에? 아 여기도 한번 가야되는데 아 여기도 한번 가야되는데 아... 진짜 야... 백놈에 있는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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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밑에도 있는 것 같은데. 아, 나 거미 튀어나온다. 나 거미, 나 이런데 진짜 싫어하는데. 거미 나올 것 같아가지고. 나 거미 진짜 싫어하거든요. 세상에서 거미가 제일 싫어. 그 정도. 어, 거미 생각하니 소름 돋았어. 차라리 지네가 났지. 지네는 별로 안 징그럽지 않아요? 거미가 징그러운데, 막. 다리 많은 게 싫다는 것보다는 거미가 싫어. 다리 많은 건 별로 안 싫은데. 지네는 별로 안 징그러워. 그녀는, 혹은 어떻게 더 남았을 것 같아? 지금 한 번... 몇 번 정도 했을까? 2시간 남았나? 1시간? 아 지네 안 만져봤지 지네 본 적이 없는데 지네 본 적이 없어 실제로 바퀴벌레는 한번 봤어 식당에서 집에서 바퀴벌레 먹으러 한 적 없거든요 식당에서 중급집을 갔는데 중국집 벽에 붙어있는 거야 가족이랑 밥 먹으러 간대 그래서 그때 바퀴벌레 처음 봤었어 중학교 때 곱둥이는 많이 봤지 학교에서 학교에서 곱둥이 잡아가지고 연가시도 보고 그랬었어 좀 신기하던데 징그러운 것보다는 좀 신기해 곱둥이 연가시 연가시는 좀 지렁이 같고 그냥 좀 징그럽진 않던데 연가시는 곱둥이가 좀 징그럽지 곱둥이가 좀 징그럽지 어디로 내리는 거지 이쪽으로 가 멈췄어 진짜 여기서 멈췄뿌네 근데 여기가 그 밑에 내려가는 것보다는 안전할 것 같다 차라리 그쵸 설마 이 줄을 타고 올라가라는 건 아니겠지 그건 아닌 것 같군 이거구만 못 타는 줄 못 타는 줄 어 롤 나 어제 승급했는데 아 승급전 했거든요 승급한 게 아니라 승급전 했단 말이야 PC방에서 승급 못했어요 총을 꺼내야겠다 총이 존나 빨라요 나이스 무팀팀 반동이 쩔어 내가 너무 못 타서 총알이 없나봐 내가 역시 활이 짜세지 활은 한방이니까 다시 일어났네 뭐지 다시 일어났네 불화살 쏠꺼야 나도 뒤졌다 나 불화살 들어왔어 손에 뒤졌어 나 불화살 불화살 들어왔어 손에 뒤져 불화살 들어왔어 아주 멋있게 날라오는 거를 딱 맞추고 싶었는데 아 그거 쓸걸 폭탄 유탄 쓸걸 아 참 아 시체들 다 날라간다 시체 다 주워먹어서 내가 화살이랑 다 가져갈래는데 아 나 다 떨어졌겠네 시체 아 참 아 아 진짜 주워먹어야 됐었는데 나이스 시는 나를 나를 도와주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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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호우 호우 오우 왓더 마음이 너무 급했어 호우 다시 내려가야겠어 여기서 타이밍을 잘 모르겠구만 여긴가 호우 호우 여기에서 잘해야돼 이때 이때다 야야 샷건 샷건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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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워했다 망조개 모지 서준이 서언이 자고 일어나 모습같 멍에 멍이 쪼링 감사합니다 팬클럽가요 좋아해요 다시 더러워졌어 아 저기 보트 저기 보트가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한번 여기서 일단 한번 여기서 와 돈 많이 모였어 엄청 라이플 뭐 이거 가스는 뭐에요 효과가 가스 효과가 뭐지 뭐 데미지 더 주나 이거 책프리카님 감사합니다 반동 줄인다고? 왜 나 못봤지? 그게 적혀있었나? 소음기 데미지를 높여 권총에 좀 많이 물게요 채프리카님 한개 한개 고맙습니다 돈도 많아서 잠시만요 이 정도 어 이 정도면 뭐 됐죠? 이거 엔딩을 봐야되는데 이거 언제 끝났디야 나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네 이거 빨리 나와 두세 시간 남았어 어? 그렇다면 일단은 이거 보속 그렇다면 일단은 이거 보속 이 정도면 안 몇시간 정도 남았어요 이째? 한 몇시간정도 남았어요 이째? 아 이제부터 이제 도르레 하는거 남았구만 그러면은 도르레 하는거를 그렇구만 눈치채쇼? 마쇼 난 또 적이 나타난줄 알고 이거 그만 못뜨는줄 알았네 이거 네 유튜브분들은 어 추천과 좋아요 한번씩 좋아요 추천이란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방송보시는 분들은 추천 한번씩 질석탑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